안녕하세요.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와 오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중요한 건 말이죠. 끝나고 난 뒤에 1분 30초 동안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담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당연한 거고. 다만 적폐적폐 너무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헌 얘기의 큰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민심의 현주소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한일관의 갈등이 어디서 촉발이 됐든지 간에 이 보복 문제를 빨리 종결시키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이렇게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빨리 처리해라.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반복했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똑같이 감정에 대해서만 싸우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한쪽이 이렇게 감정 갖고 나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국가답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협상 국면으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일본에 대해서도 빨리 특사를 파견해갖고 이걸 빨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일본이 우리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또 우리하고도 동맹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일 수 있는 입장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움직이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위해서 미국을 설득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한일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고 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현 국정에 큰 잘못된 것이 계속 적폐적 배우고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이거 적폐고만 좀 해라. 이건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한 거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한쪽은 우리 편이고 한쪽은 저기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잖아요. 국가의 원수가 좌우 중독할 것 없이 다 껴안아야죠. 포용이라는 말이 꼭 이념적 측면에서 나온 포용의 개념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포용. 모든 국민을 껴안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폐고만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일본 문제가 심각한데 과연 정부 여당에서 한 게 그동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결국 이 일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체해라. 특히 정경부 장관 이거 문제 많다. 이거 빨리 해임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은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어떤 우국 충정. 그렇잖아요. 보수네, 진보네, 자한의, 운의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한일 규제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한국을 구해내가야 되겠다. 그러므로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이 좀 더 말하자면 덜 고통스럽게 이 위기 국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대한정당으로서 정책 능력을 보여준다. 그 일관선상에서 어제 회담에 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끝나고 난 뒤에 1분 30초 동안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말이죠. 일단은 1대1 회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달라. 사면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지금 당 내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끝난 다음에 두 분이서 만나서 창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걸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분위기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하는 얘기는 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로 얘기할 만한 이슈로 하면 긴장이라는 단어가 시사회에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민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당 다른 당 대표들이 이렇게 민감한 거 또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 이런 걸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 신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는 문제 같은 것도 그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지난번에 1대1 회담을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이번 5당 대표 회담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끝나고 나서 뭐냐 하면 준비를 해간 걸 다 얘기를 못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5명이 쭉 돌아가면서 그 시간이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무려 3시간씩이나 했는데도. 그래서 이번 이런 5자 회동 형식의 회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 회담을 하는 게 낫겠다. 아쉬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국정 전반에 관해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그야말로 당당하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는 것.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자. 또 그런 얘기도 같이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대1 회담을 하는 얘기를 하면 다른 정당들 대표 앞에서 다른 정당들이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당 대표가 있는 데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3회 문제도 5당 대표가 있는 데서 얘기하고. 또 이것이 바로 그대로 언론에 노출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갑눈을 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90점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한마디 던지는 그런 시간으로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굉장히 뭐랄까 긴장되고 말이죠. 상당히 당황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1대1 회담.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3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지금 흘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황교안 대표가 또 따로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에게 물세례를 또 받았다는 거죠. 이게 참 어이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든 달걀이든 뭐든지 일종의 다 크고 낮은 수준의 차이가 있지. 일종의 정치적인 테러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우리 공화당 측에서 오늘 황교안 대표가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 행사에 갔었어요. 이 추모 행사에 가서 행사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바로 이런 물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성숙한 정치의식에서 볼 때 굉장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됐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야말로 큰 정치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 본다면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계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권이다, 법치다, 자유민주의다, 시장정지다. 많은 개념을 동원해서 보수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저것 어렵게 따질 거 없고요. 보수라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의 보수. 이건 품격 있는 정치입니다. 품격. 그럼 품격 있는 정치를 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 불만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도 당 대표들 둘이나 있잖아요. 조원진, 홍문정 둘이 있어요. 그다음에 당 채널이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한국당에 전달해도 되고 거기 우리 공화당 채널을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당당하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 놓고 하면 자유한국당 문 언제든지 누구한테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당당하게 이런 거는 우리 고쳐달라 말이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 문서를 뽑는다? 이거 강력하게 의법 조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적이 누군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지금 어제 청와대 가서 전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까지도 거론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황교안 대표한테 물세례를 퍼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물세례를 퍼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해찬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는데 거기에다가는 찍소리 안 하고 오히려 우공당이 만들어지고 자유한국당 공격에다가 죄가 지금 포문을 퍼붓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부파분열의 시야단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보수니, 진부니, 좌니, 우니를 떠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런 정치 행사에서 또 정치 행사가 아니라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테러는 테러가 아니든 간에 오물을 던진다든가 물을 던진다든가 계란을 던진다든가 이런 거는요 강력하게 반드시 의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작은 도둑이 나중에 큰 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중에 큰 도둑 돼가지고 우리 정치질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런 폭력이 난무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폭력이 난무했지만 지금은 폭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오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현재 대줄자만 따진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2등, 3등 가잖아요. 한동안은 1등 간족도 있어요. 이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이고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정치의식과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더군다나 같은 보수이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용납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배우가 누군지 또 어떤 동계에서 했는지 물론 신체적인 큰 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야 될 길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당에 와서 이렇게 물 세례를 퍼붓는다.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황교안 대표 얼마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만나서 직접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세례를 퍼부었다. 뭐 거꾸로 생각하면은 왜 사면 얘기했어? 뭐 이런 겁니까? 도대체 우공당의 목적이 뭔지 참 궁금하고요. 문재인은 하루하도 빨리 억울하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을 석방시키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힘이 돼야 됩니다.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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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